안녕 여러분 오늘은 물놀이 안전수칙을 알려주려고 왔어요 어? 뭐래? 입수전 준비운동은 필수예요 아빠! 우리는 피부가 약해서 더 많이 발라야 해요 먹자마자 바로 들어가면 후회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구명조끼는 꼭 착용하자고요 땡스 수신 4미터 이하는 다이빙 금지예요 잠깐! 무모하게 구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위 물건을 이용해서 구조해요 여러분 올여름 안전한 물거리 하길 바래요 그룹은 극장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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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